뭘로 돈을 벌어요?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가장 중요한 USDT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담보가 있다. 그리고 달러나 국채다. 이 USDT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일어서셨습니다. 아니네요. 아직 안 일어서셨습니다. 이제 USDT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이 USDT를 발행하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어요. 테더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짠짠짠짠. 창문입니다. 건물이고요. 테더사에다가 누군가가 나 10달러를 맡길 테니까 10테더를 주세요. 라고 해요. 사람이. 그러면 이 테더사가 10달러를 받고 10USDT를 발행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10달러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이 10달러가 어떻게 되냐면 이 테더사가 미국채에다 투자를 합니다. 미국채. 단기채. 미국채 중에서도 한 2년물 이하 단기채에다가 다 투자를 해놔요. 그래서 이 테더사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 중에 80%가 단기채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조용한가요? 조용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안다. 그렇죠. 5.55%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9월 FOMC에서. 고대님께서 5%라고 댓글을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0.5%포인트 인하를 했죠. 그래서 5%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5%면 단기채 금리는 몇 퍼센트일까요?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5%라 치고 연 5%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미국채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이 10달러로 고객들의 자산을. 그러면 연 5%씩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테더사가 연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난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 얼마를 벌었냐면 1.5 빌리언 달러. 하나로? 15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1.5조 원. 1.5조 원 이상이겠죠. 한 1.8조 원. 거의 2조 원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상반기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직원이 80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80명이라고요. 인센티브가 그럼 얼마죠? 정말 알짜배기 노른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테더 발행해달라고 돈 맡기면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자산이 미국채 사가지고 맡기면 연 5%가 무의험 수익으로 꼬박꼬박 꽂혀서 반기에 1.5조 원을 벌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업을 이렇게 작은 회사가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요즘 뭐 하고 있느냐 돈이 남아 돈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걸로 비트코인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 매수, 비트코인 채굴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겠죠. 담보가 이더리움 같은 걸로 들어가는 다이 같은 회사들도 비슷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다이 발행해 주세요라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스카이로 이름을 바꾼 메이커 다오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에서 돈을 맡기면 다이를 발행해 주고 여기 들어온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맡기는 거죠. 디파이 같은 곳에다가 스테이킹 맡기고 거기서는 이자로 돈을 버는 겁니다. 자체적인 이 다이가 만든 다이가 아니죠. 메이커 다오가 만든 디파이 덱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이가 통용되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더리움을 맡기거나 다이를 맡겨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우대님께서 담보 자산 가격 변동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런 회사 같은 경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0pp 컷을 최근에 FOMC에서 패드가 단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5%가 아니라 이제 5.5%가 됐고 이제 앞으로 또 50pp씩 계속 깎으면 4.5% 뭐 4% 이런 식으로 계속 테더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같이 1.5조 원을 상반기에 벌지 못하고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수익성이 점점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수익성이 낮아지는 만큼 테더 발행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많이 그렇게 안 풀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득이 크니까 계속해서 받고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만약에 지금 코로나 막 발생했을 때처럼 다시 제로금리로 간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0.25%밖에 이자를 못 받고 지금 계속 테더를 발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수익이 아니라 이제는 영업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테더를 발행할 요인이 없어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딱 발행하고 당분간 발행 안 합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테더 가격이에요. 테더 가격이 이렇게 1달러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근데 테더사가 더 이상 테더 발행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뭐 1.5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페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테더가 더 이상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테더는 되게 신기한 거죠.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가도 안 되고 그냥 딱 1불에 붙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테더사가 더 이상 테더 발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페어가 깨져서 1.5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올라간다. 이러면은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비슷한 관점, 비슷한 설명이죠. 이 다이 스카이 블록체인 같은 것도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을 하면 담보로 들어와 있는 이더리움이 폭락을 한다. 미국체는 금리가 떨어지는 수준이지 폭락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거는 가격이 군박질 칠 수 있죠. 그러면은 대출 나가 있는, 대출이죠 말하자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이를 대출해 준 거잖아요, 사용자에게. 이 다이가 청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맡기고 다이를 빌렸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해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다 맡긴 이더리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원래 전당포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금목걸이 하던 거를 전당폴에 맡겼어요. 그러면은 시가 100만 원입니다 하고 100만 원 줬어. 100만 원 이제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나중에 다시 100만 원을 거기 전당포를 가져가면 잡아놓은 금목걸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서 돈이 유통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다이도 내가 이더리움 맡겼으니까 몇 다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이를 가지고 신나게 제 스테이킹도 하고 이자 벌고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한다. 그러면은 이 메이커 다우사가 이더리움을 팔아서 손실을 막아버려요. 손실을 제한해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전당폴에 맡겨놓은 금목걸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이더리움을 못 찾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테라 루나 사태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담보도 없기 때문에 이 페어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루나, 루나 가끔 막 올라가가지고 루나를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스테이킹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이 다 이자를 많이 줬는데 루나 가치가 떡락하니까 그런 곳에서 스테이킹을 걸어놨던 저 담보물들이 다 청산되고 그러면서 UST가 이제 페어가 깨지면서 1불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 같은 러시, 출금 러시가 났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댁님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오히려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담보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객 자산으로 사놓은 국채잖아요. 그 국채를 파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팔아서 수익화를 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객 자산을 전용한 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할 때 실리콘밸리 은행에 정확히 그 뒷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예금을 거기다 맡겼죠. 왜냐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예금이자를. 그러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뭘 했냐. 그 예금을 받은 걸로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이 테더가 하는 것처럼. 근데 다 단기채를 샀어요. 단기채 가격이 엄청 떡락을 했거든요. 올라가면 괜찮지. 근데 떡락을 하니까 이 손상차손이라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절매를 한 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가격이. 근데 만약에 오른다? 오릴 때는 좋죠.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팔다가 뭔가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막 그래가지고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메꿔야 돼요. 예금이 비는 거를.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채를 사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트레이딩을 할 거면은 국채를 사진 않죠. 그렇다고 합니다. 우대님. 무위험 수익을 받기 위해서 국채를 투자하는 거라서 팔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의 뭐 시가총액이 엄청 늘어난다. 유동성이 엄청 늘어난다. 이거는 시장의 강세 신호로 해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거래 결국 지역화폐로 또 돌아가면 됩니다. 지역화폐는 그 화폐 자체만으로 막 거래량이 늘어나진 않겠죠. 그거를 발행해 준 정치인. 이모씨가 그거를 많이 쓰세요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그래요 지역화폐 저 사람은 이러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화폐를 어떤 시장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 엄청 맛있는 소고기를 엄청 싸게 팔아.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지역화폐 쓰겠죠. 그러니까 디멘드가 있어야 화폐의 수요가 늘어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란 지역화폐는 언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댑니다. 왜 비트코인이라고 하냐면 시가총액도 그렇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8%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바이낸스, OKX 모든 그런 역외 C2C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커요.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난다 줄어난다가 줄어든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가 비트코인은 또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래량도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갑자기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신고점을 몇 번을 경신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다음 또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사이클을 거치는 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딱 비트코인 가격이 파라볼릭하게 올라갈 때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가장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달러에 기반 돼 있는 거니까 연동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도 안 그래도 짱짱한 달러인데 달러 패권이 더 강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좀 하락하게 되지 않나요? 아 원화 가치가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약간 김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를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국내 거래소들에서도 다 USDT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해외 거래소와 쉽게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죠. 긴프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긴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예전보다는 더 쉬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전 정답 보아뱀 하려고 했는데 모자 먹은 보아뱀 이게 아프리카고요. 여기에 미국이 있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남아무리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때요? 세계 지도 같나요 여러분? 잠잠합니다. 여기 중국이 있겠죠. 여기 러시아. 유럽이고요. 미국. 캐나다. 여기 한국. 여기 일본. 너무 바나나 같나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천 이십 사 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에 트럼프 현재 대통령 후보가 온 거 아시죠? 트럼프 후보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비트코인은 전략적 준비 자산이단 말을 했어요. 근데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말을 미국이 그전에는 어디에다 썼냐면 석유에다가 썼거든요. 석유는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모든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자동차에 다 급여, 급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겨울철 난방 딸 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장 돌릴 때도 들어가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자원,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에서 쉐일 오일이라는 게 나서 자체적으로 석유 생산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랑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맺죠. 항상. 여기 이렇게 사우디가 중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계속 잘해줬죠. 사우디를 키워줬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냐면 미국은 이제 사우디를 다른 주변 국가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군사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 기반 시설 같은 것도 미국이 원조화해서 잘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면서 사우디한테는 뭘 요구했냐. 사우디가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석유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그럴 때마다 미화 달러로 결제를 받아라. 라고 미국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미국이 미국의 달러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화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수출할 때 달러로만 결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럽도 러시아, 중국도, 한국도 전부 다 사우디에서 원유를 사기 위해서 먼저 달러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마음껏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껏 발행해도 원래는 그렇잖아요. 달러를 막 무제한으로 발행하면 미국 내 물가가 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 달러가 수출되는 거예요. 왜? 러시아, 중국, 유럽, 다른 국가들이 이 원유 사려고 달러를 사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마음껏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예전에는 냉전이었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냉전을 벌였는데 요즘은 중국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사우디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죠? 사우디와 친하게 지내서 이제 사우디가 빈살만이죠.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 시진핑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부터 중국의 원유 팔 때는 위안화로 결제를 받겠다. 이런 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앉아서 업장 뺏기게 생긴 상황인 거죠. 사우디가 중국의 원유를 팔 때 더 이상 달러를 안 사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은 실제로 이제 미국 국채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 해오던 달러 무제한 발행, 공급 이런 거를 못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타락 끝이 높은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경제를 키워왔던 게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다시 달러의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채널을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기승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와서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이다. 우리나라, 미국이 이제 남은 비트코인 한 백, 몇 십만 개를 전부 다 채굴해야 한다. 왜? 앞으로 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난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난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 스테이블 코인 만든 이런 회사들이 잘 되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커져요. 헤더가 더 많이 발행돼. 그러면 얘네들은 이 들어온 달러로 뭐예요? 미국제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테더 같은 회사들을 키우려는 지금 니즈가 있는 거죠.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테더도 있고 써클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테크 기업도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했잖아요. 거래량이 1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었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다 정부 차원에서 다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뒤에서 원조를 해주는 거는 이런 그림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은 뭐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좋아하고 앞으로 점점 더 그 MZ세대들이 더 사회의 주축으로 나오면서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럼 비트코인 더 많이 사람들이 찾을 거다. 그러니까 거래량 늘어난다. 그럼 비트코인 거래 원로 해. 달러로 하는 게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근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늘어나면 저런 회사들이 미국채를 더 많이 사줄 거다. 그럼 중국이 미국채 이제 안 사줘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역시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경제 위기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중국인들은 1번 부동산, 2번 주식 여기에다가 다 돈을 투자를 해놨어요. 그동안. 근데 부동산 박살났죠. 주식 박살났죠.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주식은 요즘 좀 이제 다시 스티뮬러스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좀 반등하고 있긴 한데 5년 전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아직 멀었거든요. 부동산이 특히 좀 커요. 부동산의 전체 부에 60%가 들어가 있대요. 우리나라랑 사실 구조가 비슷해요. 중국인들이 부동산으로 이끌어진 경제 개발이었다는 걸 딱 깨닫고 이제 탈 부동산, 탈 주식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인들도 어딘가에 대체제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금. 1번 금인데 2번은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비트코인 엄청 투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왜? 돈이 안 되니까 부동산, 주식 다 안 되고 사실 시진핑이 지금 경제를 잘 입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중국 안 묻은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잖아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금, 가장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 2024년 연초 대비해서도 20% 넘게 올랐잖아요. 금 가격이 그렇게 안 움직이던. 2500불 온수당 뚫었죠. 그래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래서 올랐던 거예요. 올해. 비트코인 지금 6만 불 좀 뚫렸다고 사람들 슬퍼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연초 4만 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0% 넘게 올랐어요. 이게 다 이제 국제적인 거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키우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산업도 키우고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산업도 키우고 남은 비트코인도 여기서 다 채굴하게 하고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 가져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중국의 국부를 뺏어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약간 원투펀치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키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니즈가 다 있잖아요.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원화 가치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저 성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중국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박살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사과문 올린 거 아시죠? 네. 없었던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주주들한테 투자사원 보내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얼마 전에는 5만 전자까지도 깨졌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제 꼬꾸라진다면 약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 박살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사실 있는 거예요.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안 좋았지만 더 앞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다 떠날 거고 심지어 국내 투자자들까지도 이제 국장 안 해. 미장할 거야 하면서 다 미국 투자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원화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화 표시 이거죠. 원화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한국인들도 어떻게 할까요? 미장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투자할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저출산 저성장 국장 재미없고 경제성장률 저하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의 길을 걷는다면 노령화 때문에 이제 한국 중국 안 묻은 자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한국 경기와 중국 경기와 상관없는 자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 그런 걸로 수요가 몰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뭐 원화로 살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달러의 가치를 딱 패깅해놓고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 거래하려는 수요가 더 높겠죠. 그래서 원화 가치는 점점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지켜보면 그래서 재밌겠죠.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일 미래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제가 이 영상을 다시 꺼내보고 몇 년 이제 영상 댓글에 성지술래 왔습니다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환율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실 거래에 있어서도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도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거에도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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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빼고 그냥 이 3국 간 중국과 한국과 일본까지 깁시다. 이렇게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4개 국 간의 환율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미국 달러화는 사우디로부터 달러 결제가 사우디가 달러 결제를 안 하고 중국이 더 이상 미국 국제를 안 사고 달러 안 사도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달러 해기문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기준금리도 점점점점 기준금리도 내리는 건 소용이 없구나. 아무튼 한국과 일본은 제조 강국이잖아요. 제조업은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고 조선 철강 만들어 수출해야 돼요. 그럼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유리해요? 내려가는 게 유리해요?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즉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IMF 때 생각해보시면 97년 IMF 때 생각해보시면 원달러 환율 많이 올라가서 내수 경기는 힘들었지만 그때 수출 기업들은 엄청 잘 나갔어요. 그게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기업들 만든 거거든요. 일부는 일조를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엔화 절상을 용인할 수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네. 생각해보니까. 유럽도 독일 같은 나라들은 자동차 팔아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절상되면 안 돼요. 근데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 계속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보다 더 절하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더 가져가야 돼 하면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유럽이 치킨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일본 얼마 전에 기준금리 인상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엔화 가치가 폭등하니까 바로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눌렀죠. 일본 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기준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시장 잠재웠잖아요. 우리나라도 3.5%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년을 끌다가 오늘 어제였나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0.25% 드디어 한 차례 내렸죠.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었군요. 드디어 한 차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렸다가 섣불리 내렸다가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벌어져가지고 원화 가치가 너무 절상돼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엄청난 줄다리기 시속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일본과 중국보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절상돼 버린다. 그러면 수출 드라이브가 아니라 수출 폭망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국가 GDP 이런 것도 다 군두각 제치고 경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암울한 예상이라기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어느 쪽이든 중국이 잘 될 거냐 미국이 잘 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국운을 위해서 어느 나라와 협업을 맺는 게 더 좋으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가 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